아 나 갖고 싶은 신발이 있었는데 주경이한테 선물을 카드 결제 얘네 지금 바로 밥 먹으러 갔는데 난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좀 먹여줬죠? 아 배고파 겸아 다 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한번 기사님 아들 아니면 딸 있으세요? 아들이요 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영상 메시지 해도 돼요? 제 분량을 떼서 꼭 넣겠습니다 아들아 장가 좀 가게끔 노력해라 안녕 안녕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날씨 너무 좋네 공연하는 거 좋은데 좋아 너무 평화로운 날 너무 좋아 다 왔어요 다 하나 있어요 굽 좀 높은 거 운동화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예뻐 보이더라고요 운동화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거 정말 정말 사주고 싶다 여기서 사주고 싶다면 생각만 할 수 있으니까 사줄 거야 저기 안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너무 아쉬운 걸 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겸이 생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근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다른 편집점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있긴 있어요 바로 여기 뒤에 좀 더 걸어가네 한번 가볼까요? 그래 한번 가보자 지금 머릿속에 먹을 거 볼게요 우리 스시 먹을까요? 아 밥 귀염아 밥 왜 안 먹이니 안녕하세요 여기 그 혹시 그 신발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자리실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햄아 선물 미리 잘 받을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한다니 고맙다 쟤 알아서 하라, 형 좋다고 해서 오늘 내 날인 것 같아 돈도 안 쓰고 편하게 입고 얼마나 좋아 생일 선물 나중에 내가 따로 챙겨줄게, 경환 그걸 굳이 고맙게 사준다니까 정말 잘 받을게 이러면 진짜 사줄 수밖에 없겠다 이겸이의 선물을 사서 행복해진 나는 슬슬 배가 고팠다 오늘 점심 메뉴 선배님의 김치찌개를 진짜 좋아해요 걔는 오히려 한식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안 느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자 먹일 생각이에요 오늘따라 왠지 느끼한 음식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파무선 치즈가루와 마요네즈를 완찬 뿌려서 먹었다 진짜 배고파 이게 이기에서 밥 먹는 게 왜 없어? 나도 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족발 먹을까? 우리 스시 먹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먹을 것 같고 나 안 들어 보여, 그러는 좀 밥 촛끼를 좀 맛있게 먹게 해줄지 좀 약간 겸아, 잘 봐 이렇게 올리면 되지, 겸아? 이렇게 이렇게 오, 진짜? 이 왕김에 잠시만요 여기의 그 초콜릿을 금지요? 네 겸아, 약하다 저희 여기 위에서 초콜릿 올리라고 해야돼서 아우 하나만 좀 멀쩡할 때 먹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아쉽잖아요, 여기 또 뿌리면 안 돼요 하나 정도, 나머지 다 뿌려서 먹자 아까 말해 더 많이 뿌릴게요 하나 정도 원래 맛이 이래야지 원래 맛이 이래야지 원래 맛이 이래야지 그래, 원래 맛이 이래야지 원래 맛이 이래야지 원래 맛이 이래야지 마요네즈 흔들린 거 봐, 이렇게 야, 마요네즈 흔들린 거 봐, 이렇게 아 아까 말해 더 많이 뿌릴게요 아니, 누나가 뿌려준 걸로 할래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먹고, 먹고 갑자기 뛰는 거 이거 너무 우와 잠깐만 우와 우와 나는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스피커를 꺼내 롤러브한 노래를 틀었다 팬들을 바라보며 무대보다 진치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우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해 우와 애야, 애야 하이파이브 춤추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이름 뭐야, 너는? 형이 몇 살이야? 네 살이야 네 살? 어, 얘 말이 좀 통한다 오빠랑 좀 있어주면 안 돼? 오빠 친구 없어 아, 누나 잠깐만 이거 어떡해 우와 하나 이렇게 쳐다봐 이거 어떡해 좋다, 편한 하루 난 고맙다 난 고맙다 이렇게 편하게 해줘 오늘은 내 날인 거 같아 공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가지마, 가지마 오빠는 좀 있어주면 안 돼? 오빠 친구 없어 이거 어떡해 찬스 쓰겠습니다 진짜 찬스 쓸게 이거 완전 지워야 돼 이거 이게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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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수정해도 돼요?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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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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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후 찌 오 찌 아이씨 찌 아이씨 잘 추웠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가방 가방 정신이 많아 와 이거 또 뭐야 뭘 시키는 거야 귀여움이 자꾸 펜켄스 진짜 춥게 할까?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원 예 진짜 잘했어요 괜찮아요? 완전 잘했어 처음 찍어 어때 완전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있지? 진짜 좋은데? 저 재밌어 저 원래 좀 쓰림 넘친 거 좋아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길게 죽어버려 이거 나는 내 자신의 치에 폴댄스를 추며 도발적이고 섹시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후 이런 거 진짜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윙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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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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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땀 흘려요 원래 무대 해도 땀 안 나요 잘 제대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우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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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야 죽어버려 하하 하하 우와 뜨거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혼자 먹을 거예요 네 네 네 그 저 부대찌개 밥 라면 사리 포함 하나 주세요 아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나 이거 다 하는 거 진짜 신기해 이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겸아 보고 싶어 어디암 음 빨리 왕 어디야 겸아 어 보고 싶어 어디암 음 빨리 왕 어 어 알겠어 알아서 오겠지 얘 똑똑하네 그러니까 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음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언제 오지? 아 간다 더블 비 네 컴온 왜 어 어떤 하루 드셨나요 형님? 난 너 정말 죽이고 싶었어 나도 정말 죽였어요 나도 정말 죽였어요 유겸한테 선물을 꺼내며 넌 내 롤모델이야 넌 내 롤모델이야 욕해야 돼 욕해야 돼 욕해야 돼 유겸아 넌 내 롤모델이야 아 진짜 샀어? 어 진짜? 어 한쪽 한쪽 아 진짜? 아 고마워 근데 사이즈가 이거 65 60인데 와 대박 야 뱀이 진짜 샀어 아 고양이 사료 진짜 샀어? 어 내 사비로 샀어 나도 꽤 작은거 사니 아 좋아 아 이런거 줬지 어 어 고마워 내가 내 애기들 좋아할걸 나 보게 진짜 있는거 맞아 이거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단통속이네 문 열었어요? 그 신발이 없어요 없어요 누나 누나 그 네 쇼핑백 같은 거 이렇게 쫙 팔아요 넣고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셨어요? 캐시 현금 준비되어 있어요 저 흰머리 아 예 이거 일반 주면 세트로 해요 네 가짜 아니죠 아 진짜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얼마에요? 만원 딱이야 이거 택시비 또 이용하겠습니다 봉투가 심해보다 더 비싸 겸이 끝났어 와 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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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야 실패 그래도 사이즈 맞춰서 샀다 고맙다 고맙다 가만 얘네는 나보다 돈 잘 먹는데 안 쓴다고 나한테 260 네 빨간 날이 내 지갑도 빨간 날 쉬어 응 잘 정말 열심히 먹었다 홀댄스 잘했고 피자 양심있게 잘 먹었다 오늘 반성해 신고 바꿔야겠다 오늘 칭찬할 일 정말 열심히 미션 수행하고 핵인사로 거듭 핵인사 오늘 반성할 일 없음 진짜 없어? 응 영어 반성해야지 나 항상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 북어쿨 유경 응 눌러주세요 형 네 LS 네 예 참왕 항상 네 참왕 그 참왕 좋아요 그